네 오늘 사신방송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청소기가 파워스윙인데 정말 오랜만에 보여드려요. 여지껏 몇 년 동안 못 보여드리다가 겨우겨우 준비해서 시작하는 방송이거든요. 저희 스윙 진공과 물걸레가 동시에 되는 청소기입니다. 이미 500억 판매 돌파했고요. 심지어 올해 2023년 히트 브랜드 대상 1등한 게 스윙입니다. 오늘 무이자 요즘에 진짜 쉽지 않거든요. 한 달에 2만 4천 원대로 진공도 물걸레도 다 같이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컬러가 선택하기 딱 쉬워요. 너무 예뻐요. 레드 색상 너무나 고혹하죠. 그렇죠? 그리고 시원한 네이비 색상까지 슬림한 디자인이 정말 딱 세워놨을 때 너무 좋고요. 맞아요. 중량 자체가 4K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무게감 있게 딱 안정적으로 써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버튼 한번 볼게요. 물걸레 청소하실 때 이거 누르시면 되고 진공 청소하실 때 이거 누르시면 돼요. 네. 너무 편하죠 어머니? 그리고 또 뒤쪽을 한번 보시면 여기 러버 소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착착 감기는 이런 인체공학적인 설계도 보시고요. 살짝 내려와 보시면 청소를 하고 나서 이 안쪽에 나오는 공기마저도 필터가 한번 잡아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객님 청소하실 때 너무 편하실 테고 내려와 보시면 먼지통도 큼지막해가지고요. 사이클론에 필터 방식으로 또 한번 딱 걸러드리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청소 헤드 자체가 앞쪽에서 LED가 쫙 시원하게 나오니까 청소 제대로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색상은 레드와 네이비 중에 선택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진짜 이 스윙은요. 한번 써보시면 주변에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재구매 재구매 해주십니다. 그렇죠. 네. 좋은 게요. 걸레 면적 자체도 진짜 손바닥 하나만 한데 그렇죠. 이게 지금 분당 각각 280번씩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객님 또 하나 중요한 게 양쪽에서 돌아가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위쪽에 여기 진공 흡입이 됩니다. 네. 휴지 이거 한 번만 넣어주실까요? 그냥 숨 털 털어가요. 눈물순만 들어갑니다. 이 흡입력 자체도 굉장히 세서. 그렇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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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힌다. 이렇게 빨아 드립니다. 그럼 고객님 진공과 물걸레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아래쪽에서 하중심으로 청소가 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만큼 걸레질도 잘 되고 되는지 이거 볼까요? 어 그래요.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용량도 꽤 큽니다. 그래서 한번 충전을 하시면 물걸레만 했을 때 최대 4시간 물걸레랑 진공을 같이 해도 최대 40분을 쓰시다 보니까 한번 충전하시면 한동안 청소를 너무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6,000mAh가 더 높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큼 이게 뭐라그래요. 용량이 큰 배터리인거죠.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거는 저희가 진공청소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러가지 가루들, 먼지들 이런 것들 싹 청소. 보통 우리가 걸레질 매일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먹다가 과자 흘리고 그렇죠? 또 먹다보면 또 흘리는게 초콜렛이고 또 아이들이 문구놀이 하다보면 흘리는게 또 스포츠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쫙 흡입이 쫙 되니까 어머어머어머어머. 우선 진공은 이걸로 끝. 끝이에요. 깔끔하죠? 어머. 자 그러면. 깨끗합니다. 여기에 물걸레 한번 볼 거예요. 아까 저희가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걸레질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너무 편하게. 그냥 딱 버튼만 눌러주시면 알아서 돌아가는데. 그래서 LED. 그렇죠. LED지. 우리 어머님들이 또 낮에는 불을 잘 안 키셔요. 맞아요. 안 키시는 와중에 걸레질은 해야 돼. 그렇죠. 요즘에 어머님도 걸레질 서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잖아요. 하중심이기 때문에. 네. 4kg 정도의 무게 중량이 쫙 눌러주면서 청소가 되니까요.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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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고. 그냥 내가 봤을 땐 깨끗해. 아니 번쩍거려. 번쩍거려. 조명이 이 바닥판에 비칠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게 닦힙니다. 맨날 손으로 무릎 굽혀가시면서. 그리고. 얘로 박박 미셨잖아요. 봐봐요 고객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희가 스윙에 전용 걸레를 드리는데 이렇게 닦아내니까. 무엇보다 고객님 나는 조용하게 걸레질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바로 스윙하시면 됩니다. 진짜 스윙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바닥이 이렇게 보잖아요. 깨끗해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깨끗해 보이죠? 미세먼지에요. 환사해. 나 한번 쓸어볼까 하고서 싹 보면. 아오 드러워. 맞아 맞아. 이 상태를 여러분 여기 맨발로 걸어 다니신다고요? 그럼 안돼. 이럴 때 어떻게. 스윙이 필요하신데. 저희가 일회용 청소품까지 오늘 다 드립니다. 이거를 저희가 지금 40매를 드릴 겁니다. 네. 이거 받으셔가지고 딱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걸레 빠는 게 조금 힘들 때가 있어. 그렇죠. 그럴 때는 고객님 같이 하시면 돼요. 이게 고객님 아무래도 일회용 포니까. 내가 이것저것저것 닦아가면서 청소를 쭉 하는데. 아마 좀 전에 호스팅이 닦은데. 여기 한번 닦아요. 닦아요. 이렇게 흡입력이 좋아. 이게 원래 스윙이 아니었으면. 지금 물걸레 청소기 하나 따로. 기가 막히다. 진공청소기 하나 따로 두 대가 필요한 건데. 맞아요. 스윙은 그걸 한 배로 끝내는 거예요. 아니 진짜 우리 호스트님이. 이 스윙에 대한 청소. 진심이 느껴지시죠. 칭찬이 정말 느껴지더라고. 근데 고객님 보세요. 일회용 포가 좋은 거는 이런 거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우. 이거 고객님. 내가 아무리 닦아도 매일매일 하는 청소만큼 깨끗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뜯으신 다음에. 어디다가. 바로 그냥 청소기. 아니 청소기. 쓰레기통. 쓰레기통에다가 넣으시면 되니까. 이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윙을 몇 년 동안 써왔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일회용 청소표를 제일 잘 써요. 맞아요. 오늘 40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제가 LED 라이트가 나오는데요. 소파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보통 우리가 흙침대나 돌침대 많이 쓰시죠. 우선 밝게 비춰주니까 좋고. 이 안에 닦기가 너무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진공. 흡입을 딱 켜주시면. 네. 저 안쪽에 보이는 그런 먼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구름 먼지. 와. 이런 것들 다 잡아 나올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막 내가 힘들게 하지만. 그냥 안쪽에 넣어주시면. 스윙이 알아서 청소를 쫙쫙쫙 해드릴 테니까. 맞아요. 이제는 편안하게 청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헤드 앞쪽이에요 여러분. 관절이 제대로 꺾이기 때문에. 그렇죠. 밑에 조금 턱이 낮은데여도. 소파 밑에 침대 밑에 알아서 딱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LED가 없으면 먼지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LED가 있으니까 내가 눈이 거기까지 다 보인다니까요. 오늘 들어오시죠. 컬러 선택을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제가 진짜 올해 방송해봤거든요. 레드가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레드 컬러, 네이비 컬러 중에 색상만 선택해주시면. 네. 오른쪽에 보이시는 물걸레. 지금 스윙 전용걸레가 네 장. 자, 그 네 장. 이거 확인하시고. 여기에. 일회용 청소포도 한 팩 한 팩 촉 마음매. 마음매. 여기에 부착 패드까지 두 장 드리는데 오늘 한 달 얼마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 공개하겠습니다. 어머어머어머. 24,000원대. 이야, 훌륭하다. 여러분 이게 솔직히 물걸레만 되거나 진공만 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되면 이게 저렴한 가격이 아니거든요. 진공도 물걸레도 두 개가 다 되고 동시에 되는데 이 가격대는 무이자 있을 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24,000원대 가능하신 시간 열어드릴 테니까 모바일 앱이나 아니면 자동주문 쪽으로 얼른 들어오시죠. 노랫 sized. Polski 시 이것이 대학적이다. Oy. 그리고 두 사람은 시도를 찢어 iaisure. 그 dopo turning 하나가 시작하시나요?